고맙습니다. 오늘 실패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안다치고 돌려볼 수 있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정인씨가 본다고 저희가 매일 경기마다 응보를 냈습니다. 어쩌고 11월 3일 날 공부하셨으면 바로 오늘 오셨는지 정인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기포로 419 고진영씨 어디 계세요? 기포로 419 고진영씨 어디 계십니까? 위트북도 내려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1월 10일 우울의 신분 중에서 한 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 화이팅! 이비윤씨 어우 축하합니다. 화이팅 도전! 이비윤씨 축하합니다. 이비윤씨 announcements! 이비윤씨 바쁨인 구독자 기포로 인해 이비윤씨 축하합니다. 이비윤씨 도전! 암포 더하시고요. 행운의 주인공! 6탄화파로! 김경희씨! 2탄화파로! 김경희씨! 출가합니다. 이비윤씨는 애공서리 이비윤씨! 이비윤씨입니다! 이제 오늘 구해주실 분이 됩니다 우리 정말 많이 구해주셨네요 행운의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이 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가요 8573 우진영씨 축하드립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는 동안 우리 종기씨가 직접 싸이를 직접 해서 여러분께 해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신 분들 호텔으로 내려오시고요 지금 오늘 계신 분들 호텔으로 내려오신 곳이라도 안 계신 분들은 저희가 연락처나 다 문기타임을 전화 문단 후에 우리 싸이닝 유니폼을 여러분께 서로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이닝 강력하고 좋네요 오늘 볼뜨로 굉장히 진술하는 모습으로 계속 보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싸이닝이 끝났고요 해물의 주인공들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세 분이 오셨을 때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해물의 주인공을 자 눈쪽을 보고 눈쪽을 보고 자 앞으로 남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 앞으로 남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해물의 주인공 앞으로 받으시고요 앞으로 받으시고요 두 번째 해물의 주인공 전달합니다 다르게 펼쳐서 한 번 사진 한 번 찍을게요 사진 한 번 찍을게요 사진 한 번 찍을게요 사진 한 번 찍을게요 축하의 박수 고맙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함께 한 번 찍으시고요 함께 한 번 찍으시고요 세 번째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축하의 박수 여러분 축하의 박수 자 오늘 대회의 주인공이 다 오셨네요 마지막에 또 가족입니다 다 아기 가능사에 잘 들어올게 올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앞봉을 하시겠어요? 정혜인씨가 하시겠어요? 정혜인씨요? 정혜인씨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혜인씨가 오늘 경기단을 찾아주셨는데 일단 홍길빛의 심수위에서 보실 모습이 분산적이었습니다 분산적이었거든요 오늘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하하하하 다녀의 경기였습니다 자 정혜인씨 정혜인씨 동일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네 다녀의 경기였습니다 다녀의 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혜인씨 저희가 또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선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질리로 사인을 해서 사인공을 선물로 기를 겁니다 선물로 기를 분해 드려야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하십니까? 반영 팬들에게 본인 경기 정말 파이팅이 신경이 시키지 않으면 반영이 화이팅 큰 목소리를 외쳐주시면 반영이 여러분들이 정혜인씨 선거에 맞춰서 화이팅을 주고받습니다 반영이 화이팅 시작! 반영이 화이팅 시작! 반영이 화이팅 반영이 화이팅 반영이 화이팅 반영이 화이팅 반영이 화이팅 자품의 소 mêmes 모든 자품의 사이가 달군율을 ut인구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ctor いか 감사합니다.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인씨 앞으로 계속해서 황금화의 일을 제가 계속 제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평보수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양인평보수 앞으로 무마단의 굿 억지 모습을 기대합니다. 정혜인씨 다시 한 번 박수을 배워주시고요. 고맙습니다.